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 과정이죠 품질 경영 기사 세 번째 과목입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라인 밸런스 효율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라인 밸런스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는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라인 밸런스 이라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일단 흐름 생산이 다라는 것 흐름 생산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흐름 생산 이고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품별 배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소 품종이죠 품종은 작고 소 품종 대량 생산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량 생산 뭐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인 밸런스 라는 그런 뭐냐면 우리가 흐름 생산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공정을 거쳐서 제품만 하나가 흘러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서 털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각 작업장의 표준 작업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작업 시간이라는 것 요거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그죠 표준 작업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우리가 흐름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시간이 우리가 뭐 5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린다라면 각 공정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했을 때 5분 만에 제품이 하나씩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라인이 있고 어떤 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개의 공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 공정에서는 5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10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지면 다음 공정 다음 공정 다음 공정이 전부 5분씩 걸리기 때문에 5분마다 쉬는 시간 없이 하나씩 떨어지게 돼 있죠 거의 뭐 라인 효율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공정에서 아무리 빨리 만들고 뒤에 있는 공정에서 아무리 빨리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 번째 있는 공정 10분이 걸리잖아 그죠 그러면 제품이 하나 떨어지는 거는 10분 만에 하나씩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정을 우리가 에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에로 공정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표준 작업 시간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 여기처럼 균형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균형이 맞지 않지만 얼마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걸 라인 밸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두 번째 보면 사이클 타임이 길게 하면 길게 하면 생산 속도가 빨라진다 빨라지지 않지 그죠 사이클 타임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품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죠 늦어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이클 타임과 작업장의 수를 작업장을 몇 개로 해서 묶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생산 작업에 투입되는 총 시간에 대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총 시간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작업이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총 5, 4, 20 20분이 걸리는 거지 총 작업 시간은 그죠 5분 만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5분은 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작업 시간에 대해서 실제 작업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라인 밸런스의 효율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2번 문제는 공정기호가 나온다 그죠 공정도시기호 기본 도시기호 중 저장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화살표로 돼 있는 것은 운반을 나타낸다 그죠 운반을 나타내는 거고 2번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거는 가공을 나타낸다 그죠 가공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네모는 뭐냐면 이거는 검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D가 있다 그죠 D 이거는 우리가 정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 좀 불안하게 생겼죠 불안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창고 안에 있으면 사장님의 마음은 불안하겠지 혹시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한 모형 역삼각형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